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습방은 대구남구 대명동 삼각로타리 인근에 있는 주택의 1층 2룸 전세이고요. 전세 9천에 나와있는 올 리모델링 2룸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단 주택의 이쪽에 문외로 따로 되어 있고요. 여기 도우락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공간입니다. 자 여기에 이제 주방공간, 현관에서 이어지는 주방공간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 공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딱 올 리모델링되어 있어서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세면대 그리고 저기 변기와 그 뒤쪽의 거울이 수납장입니다. 그렇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부엌공간부터 보겠습니다. 여기 도배바닥 그리고 싱크대까지 싹 다 인테리어가 새로 되어서 아주 깔끔한 새거 가스레인지 싱크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의 부엌이고요. 더 들어가면은 이쪽에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겸 참고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쪽에 작은 턱을 올라가면은 방이 두 개 이어지는데요. 첫 번째 공간, 훈저덕이 없이 깔끔한 네모난 방이고 바로 이어지는 아주 멋진 벽에 이제 목재 인테리어가 된 깔끔한 안쪽 방입니다. 이쪽에는 이제 주택의 마당 쪽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가 사용하는 쪽이고요. 아무튼 넓은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그리고 빛이 잘 통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올 리모델링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입주만 하시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전세 9천에 나와 있는 상당히 경제적인 가격에 초름 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